그리고 따뜻한 거 먹으면 좋지만 차가운 거 먹으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. 얼른 죽어요. 얼른 죽어야 돼. 죽을 것 같애요. 얼른 죽어. 저는요, 겨울에 너무 춥잖아요. 근데 거기에다가 또 물냉, 물냉 먹으면 사람이 아파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. 머리 안 돌아가면 얼른 죽어. 아니, 이건 진짜 과학적인 그거야? 이것도 과학적인 그거예요. 그럼 저는 죽겠네.